선사들의 보물찾기 레이스! 트레저 엔스!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근데 우리끼리만 하냐? 또 아닙니다. 우리끼리 하면 재미가 없게. 좀 분량 안 나와. 네, 분량이 안 나와. 에이플레이스! 에이스! 이거 360도 되는 거였어요? 글쎄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좀 줄이고. 아, 진짜 아파! 왜 때리지? 이거 어떡해!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! 뭐야? 왜요? 왜요? 오지마! 오지마! 장판판 끝! 경합 다! 아이템 쓰겠습니다. 아, 너무 허무해. 정답! 이게 왜 칠려?